탄도만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해서 무한 해제면과 신한 지도업 사이의 갯벌을 복원하는 국비 사업인데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무한군과 신한군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결국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갯벌 생태계 복원이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 왜 무산됐는지 또 갯벌이 지닌 가치와 보전 방법은 무엇일지 오늘 시사화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세현 캐스터 광주전남연구원의 김준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탄도만 갯벌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먼저 탄도는 무한군에 속하는 유일한 유인도로 무한군 망운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루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섭인데요. 전라남도에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탄도를 가운데 두고 운남면과 항운면, 편경면과 해제면 그리고 신안근 지도후부로 둘러싸인 내만 갯벌을 탄도만 갯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내만 갯벌이란 내륙 안쪽에 형성된 갯벌을 말합니다. 탄도만 갯벌 복원 사업의 무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취지로 추진하게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취지로 추진하게 된 건가요? 내만 갯벌은 특징이 안쪽에 펄 갯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펄 갯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은 저소생물들, 칠개나 이런 저소생물들이 많이 살게 되고 특히 저소생물이 사는 곳은 낙지들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탄도만 낙지하면 신안에서 옥도낙지 다음으로 아주 인기도 좋고 높은 값에 판매되는 곳인데요. 물길이 막히게 되면 그곳의 퇴적 환경들이 변하게 되고 펄 갯벌들이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죠. 쌓이게 되면 갯벌 생물들이 서식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환경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변화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류, 물길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고 또 그곳 입구의 고의도나 선도나 이런 섬들 주변에 낙지를 삽으로 잡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무한은, 무한낙지는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그 물길이 막히면서 낙지 생산량도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물길이 열렸을 때는 그곳에 회유성 물고기들이 이렇게 회유하면서 여름철에 유명한 민어 그리고 농어 이런 물고기들도 그곳에 잡혔다고 합니다. 언민들 얘기로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고구보종들은 찾기 어렵고 또 낙지도 점점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렇게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가치는 인정을 받아서 국가중요오음유산으로 맨손 낙지잡이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받았고 그런 특징들 때문에 무한갯벌을 차제해 아예 탄도망갯벌을 복원을 해서 생태계도 복원을 하고 또 생산성도 회복도 하고 갯벌의 가치도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취지도 좋은 사업이고 이미 사업비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이 무산이 된 건가요? 신안군과 무한군 그리고 전남도청의 입장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담수호의 재방을 철거했을 때 생겨날 주민들의 피해 복구 대책과 그에 따른 사업비 마련이었습니다. 피해 보상 등을 위해서는 확보한 예산 이외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건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요즘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블루카본은 맹그로브 숲, 염습지, 잘피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뜻하는데요. 한국의 블루카본으로 갯벌이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 규모의 갯벌을 2025년까지 복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한군 해제면과 신안군 지도업 사이에 있는 탄도만 갯벌도 복원사업 대상이 됩니다. 탄도만 갯벌 복원사업 지구는 1972년과 1980년 사이에 물마귀 공사를 하면서 농경지 간척과 개간이 이뤄진 곳입니다. 탄도만 갯벌은 퇴정물이 쌓여 있어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수산자원은 없는 상황이고요. 인근 바다도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서 생태계 복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 탄도만 갯벌 복원사업 지구의 수질 환경을 파악하려다 현장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오랜 기간 폐쇄됐던 해수로 물마귀 구간의 정점에서는 고둥류, 조개류, 갯지러기류 같은 대형 저서동물이 한 개체도 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원이 시급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는 사업 일시 중지를 통보했고 올해 결국 사업은 무산됐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한군에서 총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고 저희 신안군과 무한군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신안군과 무한군에서 각각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탄도만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에는 국비 336억 원과 지방비 1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요. 무한군이 사업비 부족을 우려했던 이유는 뭘까요?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같은 사안이지만 무한군과 신안군의 관점 사이는 뚜렷해 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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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생물종이 다양하고 아름다웠다는 탄도만 갯벌. 생태계 복원 기회를 잃은 탄도만 갯벌은 언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야 당연히 갯벌이 복원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민들의 의견일 것 같거든요. 국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신안군 관계자를 통해 들어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또 사업이 무산돼서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상당 부분 생겨나 안타깝다고 전했고요. 또 신안군과 무한군의 어촌 계장님들도 만나봤는데요. 인근 바다 자원도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건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정말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위원님 생각도 좀 궁금한데 위원님께서는 예전에 문화재청 갯벌 세계유산 추진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오랫동안 어촌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잖아요. 이번 보건사업의 무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아쉽죠. 갯벌의 가치를 지금 계산기로 두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도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물려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정된 부분들이고 그래서 전남의 대표적인 보건, 생태계 보건 사례이고 10여 년 전에도 역간척이라고 하는 것에 한참 논의가 될 때 한 번 얘기가 됐었고 또 최근에 이게 신안과 무안이 합의하고 MOU도 맺으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진되지 않으니까 아쉬운 부분들인데 순천만의 보건이나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이런 것을 저는 좀 타산지석으로 학습 효과로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산으로 갯벌의 가치를 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미래의 가치로 갯벌을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아까 얘기했던 지역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피해 부분들이나 또 외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면서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갯벌을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갯벌 복원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일단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잖아요. 어떤 점을 좀 인정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갯벌이 작년에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죠. 우리보다 앞서서 와데네라고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쪽도 2009년에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거든요. 그 자연유산과 차별성을 우리가 찾았던 거고 그 차별성이 우리 갯벌이 생물다양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네스코 의원회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이거든요. 그런 가치들을 생각을 할 때 사실 무한도 세계 자연유산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신청도 했었고 그런데 무한갯벌이 안 됐던 부분들은 무한갯벌이 함에만이라고 해서 반대쪽은 한평갯벌이 있고 또 한쪽에는 무한이 있죠. 그래서 그 전체 갯벌이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면 그게 1번으로 세계 자연유산 될 가능성이 컸죠. 컸는데 한평 쪽에서는 습지 보호지역이 지정을 반대했고 또 세계 자연유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무한갯벌은 원했지만 되지 못했죠. 반면에 그 맞은편에 있는 탄도만은 조금 달라요. 탄도만 갯벌은 무한군으로만 되어 있고 또 탄도만 바로 옆에는 병풍도, 증도 전부 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접해 있는 갯벌들이거든요. 따라서 탄도만 갯벌이 해수 유통이 되고 생태계가 복원된다고 하면 세계 자연유산 추진하는데도 2단계를 추진하는데도 훨씬 유리한 그런 입장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본다고 하면 무한군이 해수 유통을 통해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 중에 대부분이 전남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전남의 갯벌들이 특히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전체 갯벌이 약 2,4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전라남도에 있죠. 42.5%가 전라남도에 있는데 전라남도는 갯벌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 갯벌을 이용해서 맨손업, 낙지나 바지락이나 짱뚱어나 이런 맨손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촌의 경제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근간이 되는 게 전라남도에 있는 그런 갯벌들이고 두 번째는 세계 자연유산이 지정될 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생물다양성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죠. 특히 신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갯벌을 전부 다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번에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증도와 병풍도 일대만 보호 지역이었는데 확대를 했죠. 그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하나는 보성 순천 갯벌이 그곳의 흑두름이나 희귀종의 서식지 이런 것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갯벌이 갖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 특히 남도 음식 같은 경우에는 K푸드의 발효음식의 근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금이나 또는 젓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전부 다 갯벌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생활문화 육지나 또는 농촌에서도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생활문화들이 어촌이나 갯벌 또는 갯마을에는 남아있거든요. 이런 자원들이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갯벌의 가치와 같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남의 갯벌은 생태계의 보고이자 또 어촌문화의 보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전남의 갯벌을 잘 보전해 나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고 나서 문화재청도 또 유네스코위원회의 권고를 유네스코위원회가 지정을 하면서 유산지역을 확대해라고 하는 권고사항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전남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걸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산구역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보성 순천 갯벌이 세계유산에 지정이 됐는데 그거는 여자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갯벌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만 전체로 확대를 한다거나 방금 얘기했던 탄도망 갯벌을 확대를 한다거나 또는 가망만 또는 등량만 이런 전라남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갯벌들을 세계자연유산의 후보로 이렇게 등재를 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보호 조치들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탄도망 갯벌에서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나 또는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주민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그렇게 됐을 때 세계유산에서 포획된 해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갯벌에서 잡는 것보다 다른 가치로 판매될 수 있는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전남 갯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도시민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생태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병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민들이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면 어민들도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갯벌의 미래 가치에 주목을 하셨잖아요. 사실 미래 가치를 잘 보전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관리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우리가 갯벌의 관리나 보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행정 중심으로 해왔어요. 여자만이 같이 있는데 순천시는 순천시대로 갯벌을 관리를 하고 보성은 보성대로 갯벌을 관리하고 여분 같은 경우에도 무화는 무한대로 신화는 신한대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갯벌은 갯벌 생태계 단위로 관리가 좀 필요하죠. 갯벌의 입장에서 또는 갯벌 생물의 입장에서 갯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늘 행정이나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전환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가치들을 지역사회나 또 미래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생태 건강 이런 것도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갯벌 생태와 해양 환경을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